네, 시작하겠습니다. 1846번째 선생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현빈님 축하드립니다. 네, 20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경기 때 입는 실착 유니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눌러요, 제가? 네. 어, 나왔어요. 이현 씨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공략한 실착 유니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센터?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이거 보면 되죠? 678번입니다. 김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유니폼 드린다 했죠? 제 유니폼 잘 입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안 뜯어서 드릴게요. 어, 춘식이? 네. 저희 춘식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다시 시작합니다. 1933번입니다. 엑셀이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네. 이영 씨. 7744번. 핸드폰 끝자리. 축하드립니다. 이영 씨가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이랑 차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원하시는 예정품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으시네요. 김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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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착용했던 장갑이랑 사인폴이랑 여기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돼요? 스파이크죠. 스파이크? 스파이크. 과연 원테인의 실착 스파이크를 가져가실 행운의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591번입니다. 김우분. 네. 김우님. 저의 실착 스파이크를 20만 구독 공약으로 인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던 스파이크도 있고 새거도 있는데 그래도 새거에 이제 사인을 해서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신던 건 좀 더러우니까 네. 이제 새거. 네. 뉴 스파이크를. 네. 사인을 해서 이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언즈 대주주. 삼투브 강민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만이 달성되면 공약을 걸었던 싸인패트 증정을 위해서 지금 댓글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삼. 삼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삼성 라이언즈의 투. 투스와 타자 모두. 두. 브레이크 없는 열정으로 언제나 응원합니다. 어이. 괜찮은데? 도와줘. 영어야. 삼성 라이언즈. 추천. 올. 어. 나울립. 맞아? DBL away the ball. 패스. 삼성 강민호의 투지가 담긴 브로킹. 어이 깔끔하다 이런 거. 기호 2번. 삼투브 대주주 강민호. 튜닝은 최다 출장으로 끝났고 우승의 부위를 그려줄 키플레이어. 음. 기호 3번. 현재까지 기호 2번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앞쪽에 들어 놨구나. 삼삼하이. 투런함 치과. 브라더 지기네. 오. 야 사진도 나야. 가산점이지. 입에 살짝 감기는데? 다 튜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튜차가 할 게 없다. 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삼성 투수진 부럽지? 힘내자. 후반기 됐으니까 투수진 힘냅시다. 음. 3개야. 네. 삼성 강민호의 투지가 담긴 브로킹. 이분에게는 민호 선수 친필 사인 패트. 친필 사인 패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40만이 될 때까지 삼투브 영원하라. venł. 밤새우. 건설이크. 아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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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